이번 시간에는 AWS Educate의 또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인 구인구지 기능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잡보드라는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잡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Search 잡스라고 되어 있는 메뉴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AWS Educate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현재 AWS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인하고 있는 회사들 또 그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AWS가 많기는 한데 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AWS가 아닌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 관련된 잡을 잡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Korea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 오픈되어 있는 그런 구인 항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스트를 잘 보시면 Applicable Cloud Carrier Pathway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에듀케이트 프로그램에 있는 인터넷 강의라고 할 수 있는 캐리어 패스웨이스에서 어떠어떠한 과목들을 이수한 사람을 찾고 있다, 우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듀케이트의 홈페이지로 가보면 여기 Suggested Jobs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캐리어 패스웨이스를 통해서 어떤 인터넷 강의를 이수하게 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AWS에 등록이 되고 그리고 AWS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매칭시켜서 여기 Suggested Job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직장을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추천 기능이 이 홈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 Educator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고 또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